이번 시간에는 DOM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DOM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 웹브라우저에 표시되는 문서 있잖아요. 이 웹페이지요. 이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또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설명이 어렵죠. 이 설명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이 뒤에 나오는 여러가지 설명들과 예제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. 그런데 DOM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만으로도 별도의 수업을 뺄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개요 또 여러분이 DOM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시작점을 제어하는 측면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업은 꽤 긴 수업이 될 겁니다. 제가 여기 DOM이라고 적어놨죠. DOM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 단어들에 조합된 이니셜인데요. 이 다큐멘트라고 하는 것은 이 웹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이 문서, 그 문서에 있는 이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예를 들면 a 태그라든지 div 엘리먼트라든지 바디 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요.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일종의 객체로 만들어서 이 자바스크립트가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제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바스크립트는 DOM을 통해서 HTML을 제어한다고 되어 있죠. 그리고 문서에 프로그래밍적으로 액세스하고 변형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D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웹브라우저와는 사실은 별개의 언어입니다. 물론 자바스크립트는 대부분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와 웹브라우저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이 언어인 것이고요. 웹브라우저는 그 언어가 제어하려고 하는 대상인 거죠. 즉 언어와 대상은 다른 것이죠.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이를테면 이 자바스크립트는 웹브라우저에서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래시 아시죠? 이 플래시의 액션스크립트라고 하는 형태의 언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언어 역시 또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좀 다른 문법을 가지고 있지만요. 그것은 이 액션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가 자바스크립트와 똑같은 문법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제어하는 대상이 웹브라우저가 아니라 플래시 플레이어라고 하는 것이죠. 또 반대로 최근에는 노드.js라고 하는 형태의 서버측 언어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. 노드.js라고 하는 언어 역시도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의 문법을 채용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는 언어를 통해서 제어하는 대상이 웹브라우저나 플래시 플레이어가 아니라 서버 쪽의 자원을 핸들링할 때 사용하는 것이 노드.js에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이죠. 어쨌든 이거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좋고 이해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. 다만 이 DOM이라고 하는 것이 웹페이지를 핸들링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고 여러분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그 DOM을 제어해서 웹페이지를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DOM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순서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제어할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. 제어할 대상은 뭐냐면 이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여기 적혀있는 이 li 엘리먼트의 어떤 스타일 시트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어떤 속성값을 추가한다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이 엘리먼트를 조회해서 이 엘리먼트를 찾아야겠죠.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면 그 작업하려고 하는 엘리먼트를 찾아야 하는 게 기본이죠.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이 메소드가 getElementById, getElementByName, getElementByTagName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사용해서 엘리먼트를 찾는 겁니다. 이 메소드들은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. 그 다음에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, 즉 여기 있는 이 각각의 메소드를 통해서 찾아낸 찾아낸 그 엘리먼트의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실행하거나 이벤트 핸들러를 설치하는 걸 통해서 그 엘리먼트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얘 이야기가 대단히 추상적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더 빠르게 구체적인 도움의 어떤 쓰임을 알고 싶다면 이 밑에 보시면 예제 1번에 대한 설명 동영상이 있습니다. 그 동영상을 통해서 이 돔이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내용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